제 앞마당에서 로보틱스가 깨져서 리버를 좀 못 간 것도 좀 컸어. 리버 못 간 게 좀 컸어. 제가 리버 나왔으면 저거 뒷파일러 막았을테네. 그리고 내가 컷을 하다가 캐리어 하면 하라하네. 알겠습니다. 역력을 내리시죠. 역력기하십시오. nome int 마 이용 android 역력기하십시오. 광물이 부족합니다. 아니야, 누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전판에는 가장 좋은 거는 테란들이 알아서 사는 게 좋은 건데 어 그 못 살 것 같아서 지켜준 거야 엄마린다 아시죠? 둘 다 패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테란들이 알아서 살아야 돼, 원래 그럼 내가 컷이가 더 빨리 뜨고 훨씬 더 좋은데 그리고 테란들이 둘 다 패가 너무 많아가지고 상대 왠지 또 아니 우리 편 아 믿을게 저희 편 믿겠습니다, 여버씨님 여버씨 형 믿는다 알겠습니다 아 상대 또 수리저그네 아니 여기가 자꾸 그 투저그를 초이스하니까 수리저그가 잘 나오네 어, 근데 내가 테란이 나오면 또 달라지지 어 내가 테란이 나오면 달라지지 그러고 보니까 1시가 전판 6시네 아이디 아이디 똑같은거 같은데? 초록색깔 전판 6시네 어 투표형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어 그들이 온다 야 마린이 사이에 껴놔야지 아니 어제 너무 무리해가지고 어제 아침 8시까지 하고 12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나가지고 dated 3시 어 스포츠 근데 내가 볼 때 최악의 시나리오는 1시가 뚫리고 공중 지는 건데 6시가 공중 가네 오버롯 2개나 따겠다 오케이 형 내 오버 안 차일려고 걔 도망가네 일로와 이미 내 레이더망이 걸렸어 도망가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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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าม 도망가네 파트럭 파트럭 칼 목표 1-10원에 이쁘게 만들었습니다. 경고가 적절한 경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목표 달성. 안전띠 꽝 메라고 친구들. 듣고 있습니다. 영령을 내려주십시오. 문제에 좋습니다. 목표 달성. 안살로 준비 완료. 꺼졌습니다. 아이유 형님들. 근성 좋아. 아이유 형님들. 근성 좋아. 감사합니다.